크게 빅픽쳐를 보았을 때 좀 큰 대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퇴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주목은 덱스터고요. 종목 보도는 20656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8월 25일 오후 3시 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덱스터 오늘도 조금 상승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2800원 한번 찍고서 약간 빠져있네요. 은봉으로 약간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12800원 기존에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여기 한번 저항으로 맞고서 약간은 좀 빠져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단 오늘 밑으로도 조정을 받았었지만은 다시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거의 한 21선 부근에 근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21선 타줘야 다시 이렇게 정별로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기관 매수세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가 굉장히 좋게 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정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오늘 꽤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좀 많이 팔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있고 대신에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금융투자 쪽에서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연기금 오늘 약간 잡혀있는 그런 부분인데 연기금 쪽에서 오늘 좀 다양한 종목에서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로 잡혀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 21선 위로 올려주면 좋겠지만은 뭐 그렇게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뭐 내일 올라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뭐 1일을 위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어제 거래량 붙어주면서 좀 상승 나왔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모가디시 같은 경우에는 281만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뭐 이번 주말이면은 300만 돌파할 것 같네요. 대충 보았을 때 300만 곧 조만간 돌파를 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손익분기점 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리고 300만 광역 돌파하게 되면은 올해 최고 흥행한 그런 영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 흥행 영화가 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또 어제 보여 드렸던 그 뉴스 DOB 스튜디오랑 MOU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 DOB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버추얼 휴먼 어제 보여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이거 메타버스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동 사업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렇게 되게 되면서 비빔불도 또 지난번에 비빔불 여기는 이제 XR 콘텐츠 기업 이쪽을 한번 먼저 했었고 MOU 체결을 했었고 다음은 이제 DOB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관련한 기업들과 계속해서 협력을 하고 있다. 그렇다는 부분은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 지금 뭐 덱스터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 AR, VR 관련한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과 이제 다른 회사들과 협력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은 또 메타버스 쪽으로 엄청나게 좋은 그런 뭔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메타버스 정말 대장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진짜 메타버스 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죠. 굉장히 좋은 행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컴투스가 위즈익 스튜디오를 먹었어요. 최대 주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메타버스랑 콘텐츠 사업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한 부분이 있겠는데 일단은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CJ E&M이 2대 주주로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메타버스가 아무래도 지금 좀 크게 빅픽쳐를 보았을 때 좀 큰 대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CJ E&M이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데 뭐 덱스터를 이제 또 먹으려는 회사들도 많게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컴투스처럼 무슨 게임 회사들도 지금 게임과 메타버스 그런 걸 좀 많이 엮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덱스터도 다른 곳에서 투자를 또 받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CJ E&M에서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줄 수도 있겠다. 뭐 그냥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덱스터 뭐 충분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상 이번 주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등 나와주고 있고 이번 주는 이제 이틀 정도 남은 상태인데 이 은봉을 완전히 다 먹느냐 못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고 먹는다면 또 강력한 상세세가 날 수도 있겠고 네 지금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예 먹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거래량이 더 추가적으로 강하게 붙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차라리 조금 버텨주는 흐름만 나와줘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다시 반등 나와주는 구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는 지금 좀 위로 한번 쳤다가 13,300원분까지 쳤다가 이 은봉 완전히 먹진 못하고 빠져 있는 상태인데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일이랑 내일모레 이틀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월봉 같은 경우 양봉 잘 만들고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상당히 상승 많이 나와줬었는데 좀 윗골이 많이 달았죠. 그래도 이번 달에 양봉 혹은 도지 정도만 나와줘도 충분히 괜찮다. 은봉만 안 나와주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 일단 이번 달은 이제 한 주 정도 남았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아직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잘 벗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넥스터 오늘도 뭐 괜찮게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21선 빨리 넘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선 넘기고 11선 넘겨주게 되면서 다시 이 이동평선을 위로 끌고 올라가는 모습 나오면서 다시 이런 정별 흐름이 나와줘야겠죠. 지금 좀 잠시 동안 21선을 한번 깼었지만은 계속 21선 잘 타고 올라오다가 잠깐 이번에 깼죠. 깼다가도 다시 지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줘서 21선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주는 흐름 나아주게 된다면은 그대로 이 상승 추세 유지하면서 무난하게 상승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넥스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전목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셔서 상단에 있는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죠. 그래서 2021 무료 추천 전목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의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런 주의사항과 주의사항과 이런 식으로 장전시황 전일미국증시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가 되게 되면은 9시가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이 나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현재가 얼마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랑 손절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이제 당일날 당일날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 하루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이렇게 무료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마주 검색기가 출시를 했죠. AP 테마주 검색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그리고 PC 버전까지 해가지고 핸드폰과 컴퓨터 모두에서 이 AP 테마주 검색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마를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매매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